의상을 챙겨 입고 공문앞으로 보내주셔서 다 잘 안왔지요? 다 자면 되겠지요? 할배! 할배 어디 갔다? 되겠다! 아이고 할배여! 뭐하는 게 있는지요? 방귀들 못 잘랐고 아이고 이 할배는 방귀 안든다 타가 이 할배는 이 업승마을 저 흥미닮길 맹꾸로 사람이 미터지게 찾아오도록 맹걸어놓고 죽는게 소위 있다 너도 오늘 꼼짝하지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마을사람들 연극하는거 한번 봐라 그래 저 옷 하다 남은게 이놈아 아이고 그래 조금만 자 저쪽이 가가 입어라 저희 왔습니다 아이고 왔는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하다가 아이고 사람을 여행했구만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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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네들 예 동행행을 하시는 일은 다 불안이 어디있어? 그래 그래 아이고 이 체나들이 다 자만해 배우겄다 아이고 내가 이래 모의가 끓는거는 이 사람들아 내가 마음이 급하다 아 세상일을 의해 내일을 기약하노 아 독감 예방주사다 코로나다 개가 늙은 사람 눈 잡고 아프고 죽어지지 그러고 경제는 어렵고 세상은 디숭숭하지 아 우리 마실 누가 부자 만들어져노? 우리가 부자 만들어야지 그러니깐 뭔 짓이라도 좀 해보자 그러니깐 황미당길 매크로 사람이 모이면 사람 모이는 게 이사람들아 돈도 모이는 기라 아 돈이 많으면 우리 자식들이 만대 외지에 나가라 이것을 다 벌어먹고 살지 그래 열심히 해보자 예예예 마실입니다 짜자 다들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연구 연습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시다 스타 자 가자 가자 그럼 첫 장면은 우리 읍성마을을 위해서 하늘에 올리는 새것도 시작합니다 자 선녀들은 들어가시고 아 예예 들이 가시고 자 매니 음악 켜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이 땅을 지켜주신 천지 신명께 비오다니 우리 정성 받으시고 구거 살펴 주시옵소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란한 신라 천년의 역사나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옛날 사람도 짐승도 꽃도 나무도 서로 아껴주고 보살피며 하나 비워 살던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육성 주민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구탄을 열까 하오리 부디 이 정성 받으시고 우리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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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